점심시간 점심시간 들으면서 만나자던 그 사람 한 시간이 지나가도 호치유하네 웬일일까 나 혼자 가슴 조이는 맛도 없는 역차만 자꾸자꾸 마시니 오항 속에 구멍에 친구하자 점심시간 들으면서 만나자던 그 사람 점심시간 들으면서 만나자던 그 사람 내 환한 마음 달래며 기다리면서 점심시간 들으면서 만나자던 그 사람 두 잔 석자 그 흡입마 자꾸자꾸 마시니 오항 속에 구멍에 친구하자 구멍에 친구하자 구멍에 친구하자 구멍에 친구하자 추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